안녕하세요 물탑날의 상가이야기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상가는 인천 주안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29세대의 공동주택과 두개의 상가로 구성된 나홀로아파트 1층 상가입니다. 가까운 역으로는 주안역과 감성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가시성 뛰어난 장점은 있으나 유동인구와 많은 도로가 아니어서 생활편의시설 외에는 쉽게 입점이 어려운 입지에 있다고 보여지는 상가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면적과 입점업종 그리고 임대료를 봤을 때 향후 임대료 상승 가능해 보이며 현재의 수익률은 공실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상가입니다. 분양면적 60.11제곱미터 전용면적 52.25제곱미터로 2018년도에 지상 16층으로 준공된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있으며 구조는 철근컨크리트 구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공실가제곱미터당 211만원의 상가입니다. 매매가격은 3억 3천만원입니다. 미용실로 보증금 천만원에 월 100만원으로 임대중인 것으로 연수익 1200만원 나오는 수익률 3.75%의 상가입니다. 주변으로 아파트 단지와 주민센터 및 대형 식당과 병의원이 있어서 가시성 뛰어난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업종의 수요는 꾸준할 거라 보여지는 입지에 있는 상가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상가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보다 좋은 매물로 보답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